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회도서관과 손을 맞잡았습니다.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황창화 국회도서관장과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와 국회도서관 간의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도서관은 도본청과 사업소,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, 민원실 등 일부 컴퓨터에 도서관 서비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.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원의 정책 역량 강화, 정보접근권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주민지식 격차 해소, 국회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